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번에는 7080 이수미의 여고시절이라는 곡의 전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코드는 Em, D, C, B7. 앞부분 전주는 스트로크와 멜로디를 같이 연주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Em 잡고 슬로락 리듬인데 가운데 16분 음표가 추가된 슬로락 리듬입니다. Sol, Fasham, Mi, D코드 잡고 Fasham, Mi, Re, C코드 잡고 그 다음 Mi, Re, Do 여기는 멜로디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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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시 Em 잡고 Sol, Fasham, Mi, D 잡고 Fasham, Mi, Re, C 잡고 Fasham, Mi, Re, C 잡고 Fasham, Mi, Re, C 잡고 그 다음 B7 잡고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Fasham, Mi, Re, C 잡고 Fasham, Mi, Re, C 잡고 Fasham, Mi, Re, C 잡고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다음은 Fasham, Mi, Re, C 잡고 Fasham, Mi, Re, C 잡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2-1-4-2-8-7-3-2-0-1-6-0-1-6-0-1-6-0-1-6-0-1-6-0-1-6-0-1-6-0.